한국의 인스타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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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은 것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베이 보고 춘천 타투샵 찾다가 여러 군데 가보려고 했는데 좀 리터치하는 곳이 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왔었어요 원래 리터치만 생각한 것도 아니지만 좀 긴팔을 입으려면 리터치 먼저 하는 것보다 위에 먼저 시작하고 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걸로 먼저 그래서 먼저 받게 됐어요. 1 appropriate года 15초 12 Previously 올라간 흥 뒤 하고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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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